출연가게티 아유 잘나네 아는 거지 오는 거지 굳이 우리 마음 떠다 있는 거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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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 4개를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지퍼면과 여기 지퍼를 붙여주세요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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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가딱판과 긴 가드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짧은 가드판에는 a1과 a4 긴 가드판 에는 b2와 b3로 나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매트판이 있는데요 가운데 매트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짧은 지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